밥 먹으러 가자. 난 먹었어. 내가 안 먹었어. 어쩌라고. 같이 먹자고. 난 먹었다고. 나 혼자 못 먹어. 어쩌라고. 같이 먹자고. 나 먹었다고. 어쩌라고. 같이 먹자고. 그래 같이 먹자고. 그래 같이 먹자고. 뭐야? 아이씨 헷갈렸어. 나 안 먹는다고. 나 먹었다고. 나 아니야. 그냥. 그럼 나일까? 내 배에선 안 서길 내가 몰라? 야. 고마우니까 밥 한 번 사겠다는데 왜 튕기고 지랄이야. 튕기는 게 지랄이냐? 안 먹는데 집착하는 게 지랄이지? 집착이라네. 야. 신세 좀 갖겠다는데 구질구질한 년을 만드냐? 정중히 사연할게. 왜? 뭐 하는 거야? 담배 냄새. 어? 난 담배 냄새 맡으면 멀미해서 그래. 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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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게, 김 차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잠시 처리하고 올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저네가 직접 나섰으니까 잘 처리했겠구먼. 예. 모든 균열은 사소한 데서부터 출발하네. 항상 조심해.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어떤가? 디스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차장검사 자리에 올랐는데 기분이. 감사드릴 뿐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가시는 길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천원만 해. 자네가 가고자 하는 길. 자네의 그릇. 내가 만들어주고 채워줄 테니까. 맛이 어떤가? 네, 어서 오세요. 김귤이. 뭐야? 육점 정리 노트. 이왕이면 빠르고 정확한 길로 가는 게 좋잖아? 이왕이면 빠르고 정확한 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네. 이왕이면 빠르고 정확한 길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네.